네, 인질들이 무사히 석방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인질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네, 인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치가 선행돼야 될까요? 호m informational 파워 troll고 있는 문제를 직원들에게 대한민국을 통해 Davis님이 투명히 계세요. I mean, it's a simple formula. Let these people go to their mothers and fathers, join their families, and I arrest you, Shor, without any condition, without any precondition.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이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We say to Hama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ays, you must immediately release all hostages unconditionally. But Hamas is not doing this. Hamas is not humanitarian, they are brutal. So we think the best way to get the hostages out is to keep the pressure on Hamas. And every day we are increasing the military pressure on Hamas. And we think this pressure will also expedite the release of the hostages. Hamas는 이스라엘에 역류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인지를 교환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이스라엘 정부는 협상은 있을 수 없고 군사적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이군요.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또 다른 접경마을, 스데롯으로 가는 길. 이 마을 주민들도 후방으로 대피했습니다. 스데롯 마을의 언덕에 오르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가까이 보입니다. 언덕에는 미리온 외국 취재진이 가자지구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가자지구에서 2km 정도 떨어진 스테롯이라는 지역이고요. 연기가 피어나는 쪽이 가자지구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폭격 소리도 나고 있고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괭음이 들렸습니다.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입니다. 지금 저희가 스데롯에서 촬영하고 있었고요. 공습경고가 떠서 지금 모든 외신하고 같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미사일 폭격 경보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 취재진이 있는 스데롯 언덕 주변에 세발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는 경보가 울렸습니다. 가자지구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연신 폭음이 들립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우리나라 세종시와 비슷한 면적인데 무려 230만 명이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세력이 바로 무장정파 하마스입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있는 곳은 어디든 폐허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건물이 빽빽이 들어선 가자지구 도심 곳곳에 미사일이 날아와 폭발합니다. 도시는 한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격은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를 맨손으로 해치며 부상자를 구조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가짜지구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라파 국경도 막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보낸 식량과 연료 식수 등 구호품이 건문서의 봉쇄로 발이 묶였습니다. 심지어 의약품과 의료 장비조차 가자지구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연료와 전기를 통제했습니다. 의사들이 손전등에 의지해 수술을 합니다. 가자지구의 식수도 부족합니다. 인터넷과 통신 등 기반 시설이 무력화됐습니다. 폭격을 피해 집을 떠난 사람들이 모인 난민촌입니다. 이곳에서도 물과 음식이 부족합니다. 급기야 주민들이 유엔 난민구호기구의 창고를 약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자지구의 상황은 어디까지 악화됐을까.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줄리엣 투마 대변인과 화상전화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공개한 전기를 통해 온다고 해요. 이곳은 매우 잊지 않았습니다. 가자 지구를 철저히 봉쇄한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10월 12일, 이스라엘군은 지상전을 앞두고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목표는 하마스일 뿐 가자 지구 민간인은 공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은 공격 대상이 있다면, 이 공격 대상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공격 대상이 있다면, 백만 명이 넘는 가자지구 북부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피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도시인 칸 유니스도 폭격을 당했습니다. 가자지구 남쪽은 안전할까? 세이브 더 칠드란 팔레스타인 소장인 제이슨 리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짜는 안전할까? 아이스크림이 아직 안전할까? 아이스크림이 아직 안전할까? 아이들과 고위험을 떠나는 상황이 없어서 집에서 숨이 안전할까? 가짜에 안전할까? 가짜에 안전할까? 가짜는 안전할까? 가짜에 안전할까? 가짜에 안전할까? 10월 31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가장 큰 난민촌인 자발리아 난민촌을 폭격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건물 더미에 깔려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한꺼번에 4명의 자녀와 아내를 잃었습니다 난민촌 거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난민촌까지 폭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국방부를 찾아갑니다 아이디에프, 즉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 리비 소령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있어서 하마스와 민간인을 구분하는 방법이나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스라엘군 측에서 어떤 노력을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We absolutely don't see the civilians in Gaza as our enemy And we understand that Hamas does not represent the civilians in the Gaza Strip And our focus is only on targeting Hamas, not the civilians in the Gaza Strip And we know that Hamas over the years has embedded themselves deep within the civilian population So Hamas intentionally tries to make it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civilians and Hamas But we are taking several concrete steps to minimize the impact on the civilians Because the civilians in Gaza are not our target 이스라엘군은 자발리아 난민촌을 사흘 연속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헛것에 못한다고 한 거죠 이스라엘군은 헛것에 못한다고 한 거야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표적이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발리아 난민촌을 폭격한 이유로 하마스 관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근거지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관련한 증거가 있었는지 설렁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첫 번째, 자발리아는 휴대전화가 되어있는데 사실은 거의 100,000명의 지역이 되어있는 곳입니다 가사의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가사의 지역에 이스라엘과는 이스라엘과의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자발리아는 몇 년 동안 하마스의 지역에 하마스의 지역에 있는 곳이 굉장히 압립되어 이브라힘 비아리, 한 명의 하마스 관계자들이 지발리아에 있는 경쟁을 죽였고 하마스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인종 청소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은 자유는 7시에서 It's an ethnic cleansing You know, Jebalia is too crowded camp And dwelled with too many people Common man over there So you cannot attack over such a crowding 도심 한가운데서 지상전이 계속되면서 특히 어린이들의 희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더미 여자아이가 깔려 있습니다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자의 40%가 어린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몸에 이름을 새깁니다 아이가 사망할 경우 신원 확인이라도 하려는 뜻이라고 합니다 가까스로 구조된 아이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서로 민간인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수많은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 양상으로 전개되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세계 곳곳에서 당장 전쟁을 멈추라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유엔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120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경파들이 전쟁을 주도하는 가운데 민간인 희생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약 1200명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약 13000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환자와 피라민들을 수용하던 병원까지 공격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선제 공격을 한 하마스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또한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들은 왜 극단적인 전쟁을 하게 된 걸까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살다가 한국에 온 살레하 씨 이스라엘에 의해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난 난민 출신입니다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무장정파 하마스가 집권하면서 가자지구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자치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장벽을 만들어 가자지구를 둘러싸 봉쇄했습니다 총선이 진행될 때도 이스라엘은 경고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나는 하마스 인정 안 해? 하마스 뽑으면 너네들 힘들어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총선 개입일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삥 둘러서 그게 365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로 되면 세종시 정도 되는 면적인데 그거를 다 둘러서 장벽을 세워버리죠 위로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나 엠넷스나 유엔에서도 말한 거가 천장이 뚫린 감옥이다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자지구의 수도와 전기 등 기반 시설은 이스라엘이 통제합니다 15년 봉쇄 정책으로 가자지구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في الواقع يعيش الفلسطينيين تحت حصار في قطاع غزة تحت حصار خانق منذ أكثر من 15 عاما يعاني سكان قطاع غزة من نقص شديد في الأدوية ونقص شديد في المياه الصالحة للشرب ونقص شديد في الكهرباء والقدمات المختلفة إضافة لذلك يعاني من حصار شديد فلا يوجد مطار في قطاع غزة لا يوجد ميناء في قطاع غزة ونقص شديد في قطاع غزة يعتبر أكبر سيجن مفتوحة حول العالم 국제 정세도 하마스에게 불리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바레인 모로코 등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하마스의 후원자였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팔레스타인 독립의 꿈이 멀어졌습니다 그게 하마스 입장에서는 진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죽느니 뭘 해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지난 4월 일어난 알 아크사 사원 사태도 공격의 빌미가 됐습니다 이슬람의 성지인 예루살렘의 알 아크사 사원에 이스라엘 경찰이 난입해 이슬람 신도들을 폭행한 겁니다 하마스가 주로 얘기했던 게 아크사 사원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했어요 올 초부터 경고를 많이 했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아크사 사원 같은 경우에는 분노지수가 반드시 이 가자지구나 팔레스타인 난민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들을 응집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장소거든요 그래서 하마스는 이번 작전을 아크사 홍수 작전이라고 한 것도 의도적으로 아크사라는 말을 넣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가자지구에 있는 살레아 씨의 가족도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폭격으로 이웃집이 무너지고 삼촌과 숙모가 사망했습니다 하루 중 전기가 통하는 몇 시간만 가족들과 통화가 가능합니다 상와라이쿰밍 지금 가장 어떤 것이 힘드신가요? 과장은 어떤 것이 힘드신가요? 전화연결과 물을 수행하는 중 전화연결과 물을 수행하는 중 전화연결과 물을 수행하는 중 전화연결과 물을 수행하는 중 혹시 밖에 보이는 풍경을 보여주실 수 있을지 지금 어디 계신 거세요? 어디 계신 거세요? 갑자기 전화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살레아 씨는 누구보다 어린 조카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오늘도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 엄마 아빠를 잃고 또 누군가는 딸과 아들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늘 밤도 납치된 피부치를 걱정하며 가족들이 애태우고 있을 겁니다 이 비극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요?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에 물어봤습니다 당장 전쟁을 중단하라는 전세계 시민들의 목소리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정부가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는 하마스, 테러는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이스라엘. 그럴듯한 명분이지만 그것이 무고한 민간인들의 죽음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민간인 희생을 줄이기 위한 임시 휴전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수도권 일대에 2,6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한 우리나라도 기습적인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이 벌어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됩니다. 물론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에서 계속되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죽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PD수첩에서는 불법 다단계 투자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그로 인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PD수첩에서는 불법 다단계 투자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거나